하나님 말씀 10편 66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날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 일인데요 기성교회 같으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 안에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6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66편 말씀은요 작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타나 있질 않아요 분명한 자료는 없지만은 유다의 한 왕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 중에 특별히 이 다위시나 요호사바 또는 희승이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면하고 있어요 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인은 민족적인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세의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은요 가장 먼저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찬송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사에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는데 그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찬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건져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처럼 할 미야마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는 보니까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듣게 할 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조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처럼 말미야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야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실조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시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믿고 있다고 한단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출애급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가난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요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오늘 십자가에 그 귀한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하루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루의 출발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입니까?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날마다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 속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원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루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가장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무슨 약입니까? 예레미야도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시대뜰에 갇히게 하는 그런 호락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대뜰이라는 것은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데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문제가 닥칠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랬습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더 기도하라 말씀을 했어요 선자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때에는 더 특별하게 기도해라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특별히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더 큰 응답 또 더 특별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각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또 복음의 비밀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줘야 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기도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장단기 결석자 또 온라인 예배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하루의 출발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자